아 멋집니다 여긴 하롱베이가 아니구요 여기는 베트남의 짱안 이라는 곳이에요 저희는 지금 배를 타고 있구요 경치가 뭐 예술입니다 뒤에가 더 조강이 좋네요 안녕 노 스모킹 프리즈 간접을 드리네 개들이 참 많죠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벌써 1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마중에 연고 씹히면 이쁠것으로 저기는 무슨 집인가 아니면 사원인가 어 요 앞에도 지금 경관이 좋으니까 뭐 이럴 수가 있죠 아 작아 멋지네요 저기 동굴 안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네요 여기를 돌아서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 저 동굴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려나 봅니다 저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무능한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걸 요번에 여행하면서 느꼈습니다 자연 경관도 그렇고 관광지도 그렇고 또한 요새는 IT 기술자들도 여기 많이 있으니까 드디어 도착할 것 같습니다 1시간 이상을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급발전해요 이 개발도상국들은 금방 선진화됩니다 아 이제 내리게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